너무 튀어나가면 안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 이거 잘라 드렸죠? 이건 자이언트로더 나 이쪽은 아닌데? 그리고 이거는 아주 뾰족하게 이쪽은 뾰족하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구글구글하게 하는거야 너무 튀어나간다 이것 좀 해봐 튀어나가야 하는데 이건 동그란게 아니야 이렇게 뾰족한거야 구물구물한게 아니라 뾰족한거야 너무 스윙스같은데 겉하고 너무 좋독하지 않아? 그래도 돼 넌 안들어야도 못해 근데 이렇게 따라가면 안된다 따라가면 안돼 이 손을 따라가면 되지 아 그럼 명호씨는 그럼 4PR 해서 2시간 감각하고요 은성은 약간 왜 매일에 티가 나가고 있어 아우 난 잔속밥이야 왜 이러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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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해도 야 이렇게 철랑철랑하는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뾰족하게 하는거야 뾰족하게 하는거야 일단 이제 2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방에서 주무시는걸로 하구요 은성이는 그냥 경기실에서 은성이는 그냥 경기실에서 흥분 가라주시면 여기 손을 떼지마야지 근데 또 다른걸 할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거 어 그때는 왜 이렇게 좀 공같은게 있는거 그거는 형아 그건 힘인데 야 불구글게 해야할거야 안돼 뾰족하게 하는거야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거야 야지 따라하게 해줘 야 꼬끄러고 시작하면 안돼 야 여기부터 야 구불구불한게 아니라 뾰족뾰족하다니까 뾰족하게 해줘 따라 됐다 이제 이제 여냐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데 썰련뱅 썰련뱅 이해라는데 썰련뱅 탈련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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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붙여줄게 오 야 어 스티커가 오늘 할거 다있나 네 여기네 일단 여기라 얜 또 누구야 바둑기 바둑기 덤피네 덤피네 바둑기 이거 왜 여기서 나와 룩하 어 아 손이품 백장 페이저 얘는 덜렁이 얘는 얘는 바보붕기 바보붕기 아니 무슨 애넨 응 가디 가디언트 그냥 가디언트 백은 없지 다 놈이 가디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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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포스뱅 잘 쓰고 싶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 호텔 이게 이건 아하 이건 바바밤 덱슈트 밴이다 덱슈트 근데 얘 이런것도 있었나 얜 뒤에도 있었나 아까 벌리에서 봤는데 이거 학교하면 이렇게 된다고 아까 안 봤잖아 유치원에서 볼일도 없고 아니 그때 아 지난해 여기 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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